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에 화답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우 뉴스 주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 경칠련이 입장을 내놨군요. 최경환 후보자는 마지막 부동산 규제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집을 살 때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게 해서 결국 빚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신련이 오늘 논평을 내고 가계부채가 천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 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하면 금융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신련은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하면서 전반적인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섭외되면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겠어요.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에도 경직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후보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런 소리를 하고 나섰으니까 이제는 금융위원장, 신재윤 금융위원장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금 목소리를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해명 중에 거짓말인 것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군생활 중에 서울대 대학원에 다녔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문 후보자가 군생활 절반 동안 사실상 무보직이라서 가능했다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겨레신문이 취재를 해본 결과 문 후보자는 대학원에 다녔던 1974년 당시에 해군 중이었는데 그때 해군 1차장 비서실의 부관, 그리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의 관리제도 담당이라는 상당히 비중 있는 보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자 그리고 NLL 대화록 유출한 정문원 전 의원, 정식 재판에 회부됐어요.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서 대선에 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정문원 샌누이당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단독 이상용 판사가 발표했습니다. 이상용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정식 재판 회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의 세정시민주의원 원내대변인은 정의를 찾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로 대충 넘기려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 이것도 같은 날 수사 결과가 발표됐던 건데 정식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대선 개입 글을 달던 댓글을 달던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던 강기정 의원 등 세정시민주연합 의원 4명 역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또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 역시도 세정시민주연합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됐는데요. 약식 기소라는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던 검찰의 구상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 이것 말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김영한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년 전에 검사 시절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서 기자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김수석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새누리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이료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핵심 친박 몇몇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내에 권력 암투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를 장악한 급진 순위파 무장 세력이 수도인 바그다드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이 자국민들과 대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그다드에 미군 병력 275명을 파견했습니다. 미군 파벽의 시작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